지난주에 시애틀에서 저희가 야심찬 10년짜리 프로젝트 데스티니를 잠깐 소개했습니다. 제이슨 존스가 바로 번지의 공동 설립자고 또 비전이 있는 개발자고 데스티니의 프로젝트 디렉터인데요. 왜 데스티니를 PS4에서 제공하게 돼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할 것이고 또 처음으로 E&G 포티지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 지난 몇 년 동안 번지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소개하겠습니다. 헤일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자문을 씁니다.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하면 가치가 있을까? 이렇게 재능이 있는 스튜디오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장르, 즉 퍼스트 퍼슨 슈터를 어떻게 또 획기적으로 바꿔놓을까 생각을 해서 데스티니가 탄생되었습니다. 번지의 바로 차세대 SPF죠. 저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. 신비와 모험의 세계죠. 그리고 일관성 있는 그런 온라인 세상에서 캐릭터를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. 또 경쟁의 그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데스티니를 친구하고 같이 게임을 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경험인지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. 데스티니는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 굉장히 훌륭한 게임이 될 것입니다. 플레이스테이션 팬들이 우리 세상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합니다. 감사합니다.